안녕하세요 오프닝벨 라이브 오늘 2023년 9월 14일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여기 자리를 좀 비우셨나요? 제가 수요일마다 일이 좀 있어서 아 일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어제가서 파트너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어제 혹시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도 일단 종목장세가 전개되고 있는데 일단 테마주들이 최근에 조금 강하게 꺾이고 있는 게 좀 눈에 띄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장 초반까지도 좀 버티는 모습이다가 후반 들어서는 변동성을 좀 확대하는 모습이 그러면 이제 개별주 종목이 가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버텨주는 그런 장세로 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는 또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세의 성격이 만기를 기점으로 어떻게 바뀌는지가 중요하고요 오늘도 만기일이잖아요 그래서 만기효과가 미리 선반영 됐을 수도 있지만 만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단 지수가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강세로 일단 모처럼 좀 좋은 분위기 출발했는데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좀 분위기 좀 전해 주시죠 네 양시장 모두 강박권 이상의 출발이고요 일단 선물 시장도 0.3% 이상의 강세로 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가증권 시장은 이 정도 영역에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 보니까 오늘은 추가적인 강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는 원화의 상대적 강세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1,320원대에서는 계속 옆으로 붙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일단 105 찍고 나서는 추가 강세는 제한적인 양상인데요 아마도 fmc를 보기 전까지는 이런 환율 양상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환율 요소만 봤을 때는 시장의 지수 관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확대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최근 들어서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지수는 완만한데 이런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 특히 어저께는 바이오 변동성이 컸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바이오 변동성 후반에는 또 로봇주를 포함한 테마주들 전반에 흔들림이 나타나는 모습을 오늘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했는데 예상보다도 좀 높게 나왔지만 시장이 나스닥도 괜찮았고 오늘 좀 제가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미국 국채금리가 좀 꺾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가 좀 올라가는데 그게 끊겠다는 면에서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 물가지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렇게 좀 선반영을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상승 종목이 훨씬 좀 많은 분위기인데 일단 오늘 그 좀 시가총의 상위기업들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합쳐가지고 좀 한번 점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삼성전자를 포함한 종목군들이 대부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거래 강도는 크게 붙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전자, 포스콜딩스, SK하이닉스가 모두 소폭의 강법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약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생각이 안 났네요 엔비디아라고 봐야 될 텐데 오늘 한미반도체가 3.9%, 4%가량의 그런데 저 한미반도체는 제가 어제도 보니까 여기 또 대표이사님이 어제도 3억을 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계속 최근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신호로 봐야 될지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미반도체, 이어테크닉스, 하나 마이크론 이 세 종목은 앞으로도 HBM이 계속 커진다 그래서 테슬라도 커질 거고 여러 AI 업체들이 커진다라는 그런 이슈 속에서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추세를 보시면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예전처럼 고점을 높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박스권 내에서 조금 조정받았다가 다시 좀 고개를 드는 그런 양상입니다 운도 LG전자는 약부합권인데 어저께 한 5%가량의 강세를 보였죠 거의 한 20일 만인가요? 어제 사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어제 한 5%가량의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또 소폭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LG화학 강부합권, SK노베이션은 또 소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유상증자, 실권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또 강세를 보였던 대표 종목은 LG전자와 더불어서 현대차라고 봐야 될 텐데 오늘 또 약부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어저께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조금 일단 쉬어가는 모습이고 두산의 강세와 현대 오토웨버의 강세도 조금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어제 보니까 사실 좀 로봇주들하고 일부 이제 좀 많이 올랐던 자율주행주들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좀 바뀐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꽤 많이 있고요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 쪽에서 보면 에코프로는 조금 아쉽게도 아직까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보압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거래대금 상위에서는 SPG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최근에 급락했던 포스코 DX가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네오에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급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게 아직 게임 출시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어제 기사도 찾아보고 오늘 새벽에도 봤는데 이 회사가 만든 콘솔 게임 피해 거짓이라는 그게 메타크리티라는 데서 점수 발표를 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90점 넘으면 갓게임이다 이러는데 82점인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엄청 높은 점수로 그런데 시장 기대가 너무 높았던 건지 이게 네오에즈가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인지는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16%나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네, 거래까지 지금 동반하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는 또 최근 이틀과는 다르게 그래도 이런 테마주 성격의 중목군들 쪽에 뭔가 강세가 불고 있고 다만 네오에즈는 말씀하신 것처럼 악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시장이 기대하는 점수에 못 미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좀 매물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요새 저번에 저희가 넷마블도 한번 얘기해드렸고 그리고 어제 넷마블도 급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어려운 게 게임주들이 주가 변동성 자체를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 뭔가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급등했다가 바로 이렇게 급락해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단계 매매도 쉽지 않은 양상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대금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눈이 새 3% 약세는 조금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필옵틱스, 필에너지는 또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뉴로메카와 함께 지금 율촌, 삼진 이런 종목분들의 강세가 조금 눈에 띄고 있고요 그다음에 텔레칩스와 KMW도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통신장비 회사들이 에이스테크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안테나 생산한다 이러면서 어제 상한가를 가면서 같이 급등했던데 정말 5G가 너무나 안 좋았는데 어제는 정말 흥풍이 불어서 다행이나 싶었는데 관건은 이게 연속성이 있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G 얘기도 나오고 최근 들어서 보니까 그동안 전혀 부각받지 않았던 종목분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관련된 보고서들도 조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통신장비 쪽도 일부 종목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부터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연속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과거 통신망도 지금 삼성전자가 과거 대비해서 5G 장비의 점유율을 조금 높였다 이런 얘기가 초기에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분들이 몇 개 움직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뚜렷하게 뭔가 성과를 계속 잊지 못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분들의 파급 효과도 줄어들었는데요 최근에 저희 회사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가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거든요 특히 IT 서비스를 사우디나 이런 쪽에 팔려고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시도 중인데 그런데 그 시스템 자체가 로컬 5G망을 달고 가고 있는 거라서 삼성전자의 5G망을 같이 속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도 단독으로 보도했던 것처럼 최근 네이버와 삼성전자의 미러일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쪽에 있어서도 만약에 그런 매출을 이어갈 수 있다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통신장비 종목분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수혜는 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5G에서 6G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의 흐름이겠지만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그동안 증가하지 않았던 통신장비 쪽의 매출이 매출이 네이버의 서비스 수출 거기에 묶어서 삼성전자의 5G 장비들이 같이 가는 모습을 만약에 보일 경우에는 좀 의미 있는 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실 요즘에 2차원지 소재가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안 좋은데 그런데 오늘은 모처럼 장비주들 있잖아요 2차원지 장비가 올라오는데 이게 아마 3분기, 4분기 들어와서 배터리 셀 3사가 이제 어쨌든 증설도 해야 되고 그런 좀 기대감 때문일까요? 오늘 올라가는 게 일단 소재보다는 장비 쪽에 최근 들어서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코인테크라든지 상대적으로 강했던 종목분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필옵틱스, 필에너지가 강세 나타내고 있고 하나기술, 코인테크, PNT 이런 종목분들까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이쪽에서 소위 대장주라고 하면 PNT와 윤성 FNC를 많이 꼽았던 것 같은데 이런 종목분들도 일단 전반적인 거래가 좀 증가하거나 어제와 비슷한 거래를 보이는 가운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뉴스 중에서는 미국에 대규모의 리튬광산이 발견됐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 공장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소재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지만 리튬 가격이 만약에 정말로 떨어져서 추세적으로 떨어져서 앞으로 이제 이쪽 배터리가 더 많아질 경우에는 신규 공장의 증가 속도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도 4분기부터 실적 찍는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들 종목분들도 어쨌든 수주가 실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과 더불어 신규 공장에 대한 매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과정에서 대형주, 중소형주들이 지금 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뉴스 중에 이제 오늘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도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언론 보도이긴 한데 그 이종은 선수금 받았다 이런 좀 뉴스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좀 현금 유동성 참 걱정하시는 분들 좀 계시잖아요 LG 전자로부터도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애플 아이폰 수주하는 건 좋은데 이제 그런 좀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대형 고객사로부터 그렇게 이종을 선수금으로 받았다는 거는 어쨌든 LED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좋고 그 이쪽 밸류 체인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OLED 쪽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찾아 나갈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여전히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언제 흑자 전환할까 또 흑자 전환하면 흑자 전환이 좀 계속되는 게 아니고 또 한두 분이 흑자 전환했다가 바로 또 적자 전환하는 그런 과거의 악습을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에 LG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OLED 쪽이 새로운 시장도 열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OLED 쪽이 이제 점점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네시스에 OLED가 들어간다 그다음에 고급차들의 삼성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좀 더 가시화된 건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디스플레이 협력 같은 경우도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디스플레이 쪽의 중심 종목인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소재 쪽에서는 덕산, 네오룩스 이런 종목분들의 이익 확대 가능성을 계속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에 나오고 있는 방금 언급하셨던 이주원 그 얘기는 아마도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요구한 게 아닌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 투자를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뭔가 돈이 필요하기는 한데 과거처럼 유상증자를 통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LG그룹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LG 디스플레이를 더 추가적으로 도와주기는 좀 쉽지 않은 국면이니까 다른 계열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그렇죠 돈을 준다는 것 자체가 LG전자한테 1조 원 받을 때도 그때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타난 뉴스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XR 기기가 얼마나 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큰 기회도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아이패드가 또 OLED로 전반적으로 전환되면서 물량이 좀 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그래도 LG 디스플레이 쪽에는 좀 좋은 쪽으로 주가에 좀 작용하고 있어서 일단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인 이제 시장을 한번 좀 점검을 해봤는데 현재 기준으로 오늘 코스닥이 한 1% 이상 급등하고 있고 946개의 종목이 상승하고 있어서 일단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은 편이고요 코스피도 5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하락은 한 296개 정도 그래서 오늘 어제 좀 오후에 정말 좀 시장이 힘들었거든요 그냥 주가가 그냥 쭉쭉쭉 빠지는 바람에 좀 어려웠는데 일단 오늘 미국의 물가도 잘 넘겼고 시장 분위기는 일단 좀 다행스럽게 오전에 좀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번만 좀 간단히 좀 정리해보고 저희가 이제 광고 잠깐 보고요 또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여의도의 하루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윽한 향이 있습니다 갓 우려낸 차의 풍부한 향으로 되찾는 한 잔의 여유 건강한 블렌딩티 전문 브랜드 룩아워티는 오늘도 3프로TV와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룩아워티를 검색하세요 배송 메모란에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티베이스 3종 세트를 증정해드립니다 운조커피 매일매일 마실수록 운이 좋아지는 만남이 시작됩니다 저희 사무실 커피도 운조커피로 바꿨어요 더치커피, 드립백, 캡슐까지 뭘 먹어도 맛있죠 정프로님, 오늘은 커피향이 남다른데요? 어제는 콜롬비아 스프리모, 오늘은 케냐 AA 세계의 다양한 커피를 당일 로스팅해서 보내주는 운조커피 마실수록 운이 좋아지는 운조커피 운조커피 3프로TV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전 운조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2차전지 관련돼서 뉴스도 오늘 새벽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거 관련된 보고서니까 한 번만 참고하시면 좋겠고 보고서 한번 띄워주시면 유럽에서 폰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이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유럽 전기차 판매처에 보시면 저기 파란색 막대기가 중국산인데 저게 이제 보면 위쪽에 그래프가 중국산 비중입니다 약간 선으로 된 표시가 저게 한 20%가 넘는 상황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LG에너지 솔루션 점유율이에요 보시면 안타깝게도 좀 떨어지고 있고 바로 밑에 CATL이 지금 추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사들은 좀 시애틀의 유럽에서 추격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단 이번에 깜짝스럽게 EU 집행위원장에서 이 집행위원장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조사 대상의 중국 회사 것만이 아니고요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상하이 기가 팩토리도 포함이 될 것 같고 르노, BMW 여기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 한번 좀 봐주시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세율 10% 초과하는 관세부가 여부를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13개월 동안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당장 결론이 나지는 않겠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일단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너무 이제 가격을 좀 교란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점유율이 낮으면 상관이 없는데 올해 지금 3분기 기준으로 중국산 비중이 20%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도 조금 이제 견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이제 목적 의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유럽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만약에 확정이 되면 미국처럼 이제 유럽 현지에서 이제 뭐 배터리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전기차를 만들거나 이게 좀 이제 가시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에 폴란드, 헝가리에 공장을 좀 이미 지워놨잖아요 가동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게 170기가와트인데 보통 1기가와트당 한 1만 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전기차가 그럼 17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니까 굉장히 큰 거죠 저거를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이 자꾸 들어오는 건 이제 굉장히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뉴스는 일단은 좀 우리나라 배터리주들 요즘에 좀 부진했는데 좀 그래서 좀 호재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저런 뉴스가 나왔을 때 셀 기업들이 뭔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면 좋은데 오늘 셀 기업들의 주가가 생각보다 좀 많이는 반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중국이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고 유럽 입장에서도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유럽도 지금 생각해보시면 소위 신성장 산업 중에서 유럽이 점유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진짜 별로 없어요 SNS도 그렇고 소위 플랫폼 사업도 그렇고 독일이 갖고 있는 SAS 하나 정도로 제외하면 소위 IT 서비스 쪽에서는 거의 전무하다 싶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시장도 향후 성장하는 시장은 거의 분명한데 지금 전기차 쪽에서 폭스바겐 정도로 제외하면 유럽 차들의 어떤 활약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폴스타는 또 지리 지분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러면 전기차 시장에서 유럽 자동차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강한 점유력을 가져갈 수 있나 물론 BMW나 벤츠 이런 쪽은 알아서 잘 하겠고 또 포르쉐 이런 데 나오는 전기차들은 잘 팔리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중차를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이런 기업들이 르노와 함께 더불어서 잡아왔는데 이런 쪽은 지금 너무 부족하단 말이죠 폭스바겐도 지금 ID3, ID4 정도를 제외하면 의미 있는 모델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견제하는 건데 근데 중국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폴스타 같은 방향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의 장성기차가 앞으로는 미니 전기차의 전량을 생산한단 말이죠 배터리 공장 바로 옆에 지워놓고 그거를 미니의 브랜드로 수출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중국의 이런 시장, 유럽 진출이나 세계 시장 진출이 자기네 브랜드로 이렇게 진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브랜드의 힘을 빌려서 진출하는 것도 상당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볼보가 만들고 있는 플랫폼, CMA 플랫폼을 지리에다 얹어서 국내 르노 자동차에게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도 진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계속 또 분쟁의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도 앞으로 분쟁 강도는 각 지역별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말로 이제부터는 숫자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겠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어쨌든 2차전지 정말 오랜만에 흠풍 오는 것 같아요 소재도 좀 올라가고 장비도 좋고 그래서 확실히 제가 어제 장 보면서도 느낀 게 이게 코스닥은 그래도 2차전지가 살아나야 지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늘 분위기는 확실히 2차전지도 좋고 반도체 소부장도 괜찮고요 또 아까 디스플레이 쪽 이쪽까지 같이 좀 곁들이면서 좋은데 다만 오늘 좀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다 보니까 오늘도 유가가 좀 견조하고 요새 에너지가 계속 오르는데 조선주하고 정유주는 좀 상당히 또 부진하거든요 시장이 조금 약간 어느 정도 유가 상승에 대해서 선반영을 했고 여기서 더 오르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 그냥 순환매 차원인지 이게 왜냐하면 오늘 IT가 가다 보니까 에너지가 또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이렇게 좀 순환매 쪽으로 좀 봐도 될까요? 정유주가 미국 시장에서는 EMP하고 정유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쪽은 유가 올라가는 만큼 주가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EMP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고 그다음에 정제마진이 그동안 떨어졌다가 7월 달에 2달러에서 지금 반전에서 17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3분기에 중국이 정유 수출량을 늘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 정제마진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 그다음에 실적이 연결이 됐는데 수요가 늘지 않으면 결국 실적의 연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담감 그다음에 정유 쪽의 이익은 좋아지는데 석유학 쪽을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석유학 쪽의 전반적인 마진 개선은 아직도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정유 쪽의 마진 개선과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평가선 감소만으로는 주가의 반등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유사들은 앞으로 중국이 얼마나 과연 석유 제품을 밀어낼 거냐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유가와 정제마진의 추가 상승을 좀 더 확인하면서 주가는 움직일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보시면 은행주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 보험주의 신고가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맥락은 배당주 쪽으로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는 1종목에 어느 정도 견주한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지금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밀린 종목이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계속 순환매를 돌릴 수가 있는 그런 체력 환경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한쪽이 뭔가 붐업이 되면 다른 쪽은 약간 위축되는 그런 양상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OLED 관련 주들 굉장히 폭넓게 움직이네요 지금 덕산 네오록스도 그렇고 한솔 케미칼도 그렇고 동아일텍 같은 종목분들도 있고요 반도체 쪽은 굉장히 종목들이 오늘은 좀 폭넓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확실히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IT하고 2차전지가 고르게 오르다 보니까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은데 사실 뭐 이런 분위기는 이게 이제 관건은 것 같아요 오늘 또 선물옵션 동시만기니까 그렇죠 좀 걱정 그거예요 올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날 3월 6월 다 안 좋았거든요 시장이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9월인데 오늘 좀 좋았으면 하긴 한데 지금 오전장 분위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아무래도 만기일이다 보니까 오후에 좀 변동성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늘 좀 만기는 좀 무난하게 또 넘어갈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나타난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하루 이틀 산 적은 있지만 기관들의 매수가 좀 많았거든요 이런 기관들의 매수가 만약에 단기적인 물량이었다면 만기에 또 대부분 출해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오늘은 기관 쪽의 종가에 좀 만기 물량이 출해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강도로 받아내느냐가 유가증권 시장은 관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우니까 오늘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약세를 보였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프로그램 매매나 일시적인 어떤 수급 부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부분이 종목 반등의 또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 2차전지 소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말씀해 주셨던 IT 관련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쪽도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의 상승도 나빠 보이지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전략 저장장치 쪽의 종목군들도 굉장히 종목군들이 두껍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거래도 비교적 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일단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목군들 중에서 좀 더 특징적인 종목군들 몇 개 꼽아보면 오늘 리포트 나온 종목 중에서 거래가 급증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KCC가 오늘 거래가 급증하면서 지금 24만 원대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 종목의 실적은 모멘티브라고 하는 유기실리콘 메탈실리콘 업체가 그동안 담당했었잖아요 오늘 하나중권 리포트를 보면 일단 가격이 조금 반전할 것으로 보인다 정도 반전했다도 아니고 반전할 것으로 보인다 정도의 얘기 그다음에 최근에 자동차하고 배는 잘 팔렸으니까 건축시장은 좀 위축됐을지 몰라도 자동차하고 배를 중심으로 도료 쪽도 마진율 오피마진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여기 페인트가 되게 좋더라고요 경기 안 좋다면서 왜 좋은 거야 차하고 배에 나가는 페인트가 여기는 약간 특수 페인트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지금 유가증권의 시가총액만 해도 한 1조 7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금 부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CJ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주사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아닌가 계속 약세를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세를 보이는 날보다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날이 좀 더 많은데 CJCV에 관련된 유상증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악득 때문에 하염없이 주가가 내리다가 최근 들어서는 CJCV도 어느 정도 바닥은 잡은 것 같고 실건조 청약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흥행이 있었다는 내용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올리브영 효과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대세는 올리브영이다 거기에 의견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마 중국인들이 왔을 때 또 가장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분들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보면 이렇게 약간 소외됐던 전혀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았던 종목분들이 최근 들어서 수급이 약간 개선되면서 올라오는 종목분들이 있어서 이런 지주사 성격의 종목이라든지 상대적으로 그동안 시장 대비 워낙 실적이 좋지 않거나 소외받았던 종목분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다 그래서 아침에 박병창 이사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60일 신고가를 보니까 금융주가 진짜 많이 보이더라라는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한번 이렇게 테마주로 뭔가 화려하게 가려진 시장 안에서 살펴볼 만한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시장 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 위가 딱 열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도 좋지는 않고 주도주가 없잖아요 실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삼성전자나 2차전지가 끌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근데 밑으로도 안 빠지는 거는 역시 순환미가 계속 도는 것 같아요 이게 단단하게 아까 말씀하신 은행주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밑을 방어해 주는 그런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쨌든 내가 어떤 기업을 갖고 있느냐가 좀 단기적인 성패를 결정하는 흐름인 것 같고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 상당히 좀 양호한 가운데 그래도 오늘 보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게임주들 아마 네오위지가 좀 빠지다 보니까 게임주들 분위기가 조금 악화된 게 그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약간의 부담이고 근데 오늘은 이제 그쪽을 좀 제외하고는 이렇게 아주 큰 폭의 급 나가는 기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기 관련된 변동성만 좀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만편하게 하루를 지내고 주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좀 바라봅니다 오늘 그리고 뭐 이제 저녁에 나오는 지표 중에 미국의 8월 소매 판매 이 정도하고 22 통화 정책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유럽도 좀 고민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물가 높거든요 아직도 높은데 영국도 엄청 높고 근데 물가 잡자고 또 금리 올리자니 지금 경기 아시잖아요 독일 경기 지금 상당히 안 좋거든요 제조업 지표도 지금 너무 안 좋고 지금 상당히 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이제 22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어요 결국 미국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그냥 심플합니다 지표보고 딱 이제 대응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물가도 사실 많이 잡혔으니까 유럽의 선택이 오늘 어떻게 또 나올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결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경기가 좀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유럽이라는 게 사실 중국과 또 사실 굉장히 밀접해요 이게 수출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 안 좋은데 유럽이 또 좋기가 사실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과연 물가를 선택할지 경기를 선택할지 이 부분도 오늘 저녁에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뉴스 현장면에서 그 폰데라이어랑 드라기가 만났다는 뉴스가 드라기요? 그러니까 그 과거 이제 유로존에 구원투수로 역할했던 게 드라기잖아요 그래서 뭐 드라기 그분이 이제 이탈리아 쪽에서 총리 그만두시고 지금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는 제가 뭐 확인은 못해봤는데 근데 폰데라이어가 드라기와 만나서 뭔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럽도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들을 지금의 이 긴축구조에서 뭐 당장 쓸 수는 없겠지만 뭔가 방법이 없나라는 것을 좀 논의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뭐 드라기 총재가 아시는 것처럼 뭐 금융권 출신이기도 하고 여러 군데서 이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쪽에 뭔가 유럽도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을까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마리오드라이가 2012년에 유명했죠 그때 유럽위기 생겼을 때 뭐든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시를 급등시켰던 이제 그 역할을 한번 했었는데 과연 오늘 20위가 또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주목하시고 오늘 또 그 이제 뭐 마감 시향도 있다가 또 저희 이제 3프로에서 해드리겠지만 그 오늘 또 선물 옵션 만기니까 한번 그 만기 3시 이후에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조심스럽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바람은 지금 이 분위기 그대로 그냥 오늘 연결돼가지고 끝을 좀 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좀 이루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벌써 목요일인데 지금 오늘 이제 9월 14일이고요 내일은 또 9월 또 중순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는 또 내일 9월 15일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다시 또 오전에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또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차분하게 조금 더 심도 있게 방송을 더 계속 앞으로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오프닝벨 라이브는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